나는 그냥 하루하루 그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서 기술이 왔는데 지금에 와서 말씀을 마술하는 것 같아요 마술 너무 감사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좀 더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결론은 동쪽에는 동방정교회 서쪽에는 로마 카톨릭 이렇게 가 있었는데 이 시기에 천주교가 생겼잖아요 이렇게 오물이 생겨서 여기서 서울에서 출발은 똑같이 이슬람교, 천주교, 대신교가 했어요 근데 그림으로 고민이 시니께도 이해 아니시겠어요? 그리고 우리는 갈리는 배를 타고 이 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? 모인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어떤 목사님이 물어보면 성격만 있으면 어마어마한 편에서 사회의 말을 이만큼 내가 막 하고 그런 건 나는 몰라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서 이게 맞으세요. 지금에 와서 맛있는 맛을 하는 거 아니에요. 맛을 감사하고 맛을 들을 때마다 아, 이 맛은 이제 좀 더 없어서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. 아, 그래. 오늘 성형 공부를 여기서 마치는 걸 할까요? 네, 네. 아, 이렇게 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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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는 좀 바꿔야 되겠네. 언제na my question 편의점을 준비하고 아, 이렇게 해. evidence 되는 관점에 그껍을 표본이나 안ал 감사합니다. 아멘